7,8분 배표에서 7,8분 올라가야 된대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꺾어서 올라가야 돼 벌집 풍화라고요 이게 벌집 풍화인가? 계속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됐군 낙석이 못 떨어지게 이렇게 돼있네요 사랑 기운의 장소 비둘기도 있고 낙석이 못 떨어지게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돌 못 떨어지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 여기 구르구나 다 왔네요 아 이렇게 됐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